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열중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여러모로 요새 할 것들이 정말 많은 나날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 사토시젝스 최근 한 7일 동안 꾸준하게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언급을 드린 만큼 여러분들 2등은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정도 라운드에 소개를 시켜드렸거든요. 여기에 구매하신 분들은 이미 요거 다 합치면은 100% 이상 벌었다. 1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라운드에 참여하신 분들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568% 정도 두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 사토시젝스가 무조건적으로 성공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성공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이거는 지금 퍼스트 비트코인 덱스 처음으로 나온 비트코인 덱스 비트코인 기반의 레이어 2 첫 번째로 나온 거기 때문에 못해도 10배는 먹여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도 덱스로 한번 크게 먹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액으로라도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고액을 쓰고 싶겠죠. 예를 들어서 USDT로 지금은 솔직히 1000달러 하면 이것밖에 못 사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초창기 소개시켜드렸을 때 1000달러였으면 어마어마하게 구매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이 라운드가 0.00646이에요. 0.00646 0.00646 8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2.2원대 소개해드렸었는데 이때 구매했으면 여러분들 미친듯이 돈 벌었다. 아무튼 저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시점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만큼 비싸졌다. 지금은 이미 4배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4배가 올랐어요. 2.2원에서 8.6원이면 거의 4배죠. 아무튼 다음 라운드가 50%가 또 올라갑니다. 이때 구매해도 50%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해증이 될 수 있고 안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코인들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코인을 갖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코인을 이제 뭐 해증이 될 수 있고 안 할 수 있겠는데 이미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확정적으로 수익이 나잖아요. 보시면 이제 50만 남았는데 제 영상 올릴 시점에는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여기 50%가 올라가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마이너스가 심하면 이거를 해도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BNB를 600달러에 구매하신 분들은 지금 500달러예요. 100달러가 마이너스 했잖아요. 당연히 그만큼 이것도 적게 사겠지만 이미 10%, 50%가 오르는 해증의 수단이 있으니까 뭐 한번 이렇게 접근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국에 해외에서 이런 게 올라왔더라고요. 사토시 스왑 AI 스택 레이어 2 체인 해가지고 스택스의 레이어 2 체인입니다. 디파이 기능으로 비트코인 거래에 혁명을 일으키다 비트코인 생태계를 위한 획기적인 개발에서 사토시 스왑은 비트코인 고유의 탁월한 보안과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무제한 거래에 대한 힘을 발휘하는 클럽 플랫폼으로 부상을 했습니다. 사토시 스왑은 스택스의 레이어 2 체인을 활용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 내에서 디파이 기능을 도입해서 사용자에게 신뢰하고 원활한 그런 거래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온라인 온체인 거래 유동성 풀 그 다음에 스택스 2 레이어 체인 투하 그래서 정말 비트코인 레이어 2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다. 자산 교환 유속성 관리 수확량 이게 스테이킹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코인의 스테이킹 기능이 들어가면 떡상을 합니다. 이 기능을 만들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사토시를 만약에 받으면 저는 많이 스테이킹 해놓으려고 합니다. 뭐든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똥인지 된장인지는 일단 나중에 대봐야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도만 만약에 구매하셔도 이게 하나에 0.1달러만 가도 개이득이다. 이미 0.01달러가 된 이때 구매하셨으면 이미 50% 먹는 거예요. 다음 라운드에는 아마 이 정도밖에 못 살 겁니다. 100달러 줬을 때 7739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셔서 프리세일 참여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열중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기까지 열중했습니다.